아직까지 이 길을 안 한 게 아 그거 있어요 저기 하려고 이름이 약간 주연 선생님이랑 목소리 비슷하잖아요 정진아 all right 너가도 all right 이별 따윈 all right 정진아 all right got you all right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아 태균아 너는 뭐 성대모사 하는 거 없니? 저 개인기가 없습니다. 태균이 이거 있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형이랑 어떻게 하고 비슷하네 땅땅땅땅땅땅땅땅 나 같은 여자. 아니 진짜로. 근데 네가 갖지 말아야 할 개인기야. 아니 성대모사 하나. 그럼 이거 하자 이거 예림이랑 김예림이랑 그 주연 선생님이 엮어서 가는 거 네가 이제 해. 니 생각 all right 난 내게 all right 이별까지 all right 야 이 자식아. 주연 선생님과 김예림의 듀엣곡입니다 all right 자 영어 발음 좋으니까 해봐 시작. 니 생각 all right 오 저런다. 넌 내가 all right 이별에는 all right 야 이 자식아. 오 잘해 자신감 있게 하면 돼 자신감 있게 하면 돼 가 보자 이제 가 보자. 김예림이다 자 김예림이 여기 들어왔다 생각하고 자 해보자. 농구 형과 하나 우리가 개인기 주는 거야 가자. 내 생각 all right 넌 내가 to all right 이별 따윈 all right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오 잘해 잘해. 훨씬 훨씬 낫네. 아 이거 되게 좀 갖고 싶은 개인기다. 그치 그러면 태균이 거라고 하고 하자 우리 어디 나가서. 태균 씨의 개인기인데 태균한테 배웠다고 그러자. 그래 그래 내가 짧은 거. 그러면 영상에서 봤던 개인기를 알려줄게 쓰러진다. 뭔데 이제 겨울이 다 왔잖아 겨울에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준비해서 보여줄게. 이제 파카가 있으면 겨울철에 파카 많이 입잖아. 인터넷에서 보고 잘 봐봐. 난 어른이잖아 어른이잖아 내가 갑자기 아기가 나오는 거야. 둘 다 왔구나 nineteen 수 motiv Hadim 수 siinä 어 수 수 수 어때? 제가 해야겠다 어떡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근데 어디 가져들 할 수 있을냐 우선 주머니에 손을 다 넣어 너 넣은 상태에서 혜연아 뭐하냐 빨리 갖고 와야지 목을 허리쯤에 대 저 바카가 없어요 뭐 많이 남아 준호 형 거 아무거나 해라 목을 허리쯤에 대고 가 봐봐 봐봐 혜연아 해봐 해봐 여기 둘러봐 여기다 이렇게 어 됐다 됐어 형 해봐 옆에 해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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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슬퍼 슬퍼 신났다 우리 마이크 잭슨 이건 내가 해줄게 해 가 가면 앞으로 그냥 형 나 됐어? 응 야 따라와 빨리 따라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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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 이거 어떻게 해 가 이 게임 이거 맞아? 맞아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으 아 여친 체험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